오오오오오오 어어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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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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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오오오오 그냥 가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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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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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대에 이르다 요다나 아 하루카를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지 말까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어떻게 하는게 좋죠 데리고 가겠습니다 따라와 어차피 데려가야된다네요 데리고 가라올게 가라구요 또 데리고 옥접지가 어디지 동원이야 저 내려가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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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맙다 고맙다 잘 쫓아오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Nelson 아 여기다 하이하이여오오오오오오 여기서 큰싸움이 일어납니까 왠지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 일어나요 준비해야겠네 10년 내내 한전 4년전 1년전 사랑할 곳은 뭐지? 사랑할 곳은안 이곳은 카자마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신지의 장소입니다. 아케니의 장소는 어디지? 어? 뭐야? 마이코다. 이..이거 그런거 아니.. 잠깐만.. 지금 뭐였지? 지금 내가 어딜 들어간거지 지금? 따라오지마 이..이거.. 이..이거.. 신지.. 그.. 지금.. 그.. 그.. 이.. 그.. 신지.. 이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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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이.. 貴方が訪ねてく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つもふざけてたあの人が急に真剣な顔してね。そっか。しんちゃん、死んじゃったんだ。おかしいと思った。だってね、あの人、急に今やってることが片付いたら、結婚しようなんて言ってさ。 すまない。 いいの。私の方こそ、ごめんなさい。 風間さんね。確かにここにいたんだけど、しんちゃんの知り合いが来て連れて行っちゃったの。 誰だ。 近江連合の寺田さん。 近江連合、そいつは本当にしんじの知り合いなのか。 うん。しんちゃんは信頼してた。だから私も。 場所は? 柴浦よ。不当に止めた船に連れて行くって言ってたわ。 そうか。 それともう一つ。 ん? しんちゃん、こう言ってたわ。 西木山組は100億の他に、セラ会長の遺言状を探している。 それに次の4代目が指名されているんだって。 遺言状? そんなものか。 それじゃ、西木はそいつを握り潰そうと。 しんちゃんはそう言ってたわ。 なに、ぼや。 いい音を聞かせるや。 行くぞ、俺は! やった! やった! しんちゃんはそう言ってたわ。 なに、ぼや。 いい音を聞かせるや! 行くぞ、俺は! おう。 おう。 どうがいいんだって? お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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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bay24iele이다。 gur Аみかないな。 お前は 히히야!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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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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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생애 나오자 워피야 워피 아, 다가운 듯이 나를 두렵지 않아 수돗만 치렀하고 어색한 내가 수돗도록 했는데 .. 어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와 와 와 와 한 번에 쐈어줘,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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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Bonjour. notified. 만나요. 만나요. 완벽해. 만나요. 만나요. 대대 잠시만요 어둠 아버지는 어둠의 행복을 나라 왜 아버지가 여기지 에? 그... 내가 아버지가 야쿠자나 지금 3살이었다 딸들이 이렇게 낳으면 친구들도 어둠은 항상 한 명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속을 썩이네 타카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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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편이야 하지만 매일파이 하다라기만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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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산을 행복해지고 칫사기 아 멋있다 어? 설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타카시! 안 찍었어 으아아아아아악 일본에들은 손가락 참 잘 자르네 일본 애들은 참 저렇게 했다 울어 울어 나 궁금한게 cctv가 음성지원이 원래 되냐 영화 보면 꼭 cctv 보면 cctv로 얘기하잖아 거의 화면밖에 못 보지 않나 이 게임 감동가 있네 너는 그녀의 부모님이예요 나는 그것이예요 우리의 부모님이예요 우리의 부모님이예요 뭔가 멋있어 꽃장수 3도천변으로 가야되 뭐야 다쳤어? 아 이것 때문에 그러면 편의점 좀 들러야겠는데 근처에 편의점 편의점 들렀다 가야겠다 직축진에서 왼쪽 편의점 편의점 오지랍좀 부리지마 오지랍좀 오지랍이 너무 많아 우리 친구는 하나 둘 셋 넷 이것 좀 많이 사고 잠깐만 먹지마 먹는거 저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닭꼬치 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딴거 많이 필요없어 뭐야 약간 움직임이 어? 뭐야 뭐? 뭐야 아 또 공갈봄이야 자해공갈 일단 또 나타났어 치료비 내놔 3만엔을 내놔라고? 안좋이 새끼들아 아 아 아 나이롱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헤헤헤 바보들이야 경험치를 그래도 주니까 저런 애들을 놓치면 안돼 자 뭐 반짝거리는거 없었나? 오 반짝거린다 이런것도 놓치면 안돼 그치 헤헤 어... 뭐... 아... 아... 워잇! 어디 다니기만 하면 시비를 엄청 걸어 뿌잉뿌잉 꺼져 또 또? 덤벼 덤벼 다 덤벼 그냥 뱅뱅 크로스라인 조심하세요 질거리에서 많이 부딪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약간 양아치야 애들만 부딪히고 다니잖아 누구 뭐 아 죽을라 난 앙 다 아 아 아 아 와우! 하! 윽! 아 자 넘어진 놈 잡는게 되네 기술이 늘었어 강해졌다 확실히 강해졌어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쟤네 일반인이잖아 오오 다 붙어 다 붙어 야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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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놀아 야 놀아 야 놀아 야 놀아 야 놀아 근데 사실 무기가 거의 필요 없는거 같아 야 놀아 지구부터 mundo 무기 가지고 싸워본적 거의 없어 administrators 무기가 필요 없는 거 같아 맨손이 더 좋아 야 아직도 이러고 있네 접착 테이프 봐. 나 아직 못 구했어. 할아버지 아직 계시네. 무술 할아버지. 목도. 일시정지 메뉴 능력 강화 용. 일시정지 메뉴. 목곱을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는데. 목도를 가져오라네. 용에서. 뭔가 미션을 깨면 알아서 되겠지. 킬샷 집에 있어. 게임 저장해 놓고 가야겠다. 틈틈이 저장을 해 놔야 돼. 용과 같이. 저장이 또 빨리 되니까 좋더라구요. 옛날 게임도 진짜 로딩시간 엄청 길었는데. 아시죠 형님들. 옛날 게임 로딩시간 진짜 길었다. 프랑스 워 러버 새끼 롬 나우. 프랑스 워 러버 34 나우. 프랑스 워 러버. 프랑스 워 러버 suprem 설척 치마. 프랑스 워 러버cık. 프랑스 워 러버. 보기에 Albore강으로 치마 alleg Unless. 이럴네들이 뭐 하고 있는거지. 크으아... 푸윈... url.... 언젠가는 한번 놀러 놀러 가야지 다단딴 다단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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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목도 아닌가? 지금 준거? 이게 목도 같은데? 아닌가? 그치? 아이템은 장착해볼까? 맞네 아 이거 단도네 목도가 아니고 단도다 단도 아마 미션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주는걸까봐 그치 그치 지옥의 본사님 오셨습니다 좋은 주말 아침이에요 형님 우리 또 100개의 모닝선물 감사드립니다 형님 즐거운 추석 마무리 되시구요 어? 100개 감사드립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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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본사님이 주신 풍선으로 점심밥을 먹을 수 있겠군요 어? 택시타고 가야겠다 택시타고 이거도 셀이라니까 조금만 어? 그 Rod 볶음밥은 저기에 있어요 일로와야죠 그 냉동실에 있어요 해동해서 먹어야겠어요 아직 안먹었어요 어떻게 먹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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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조폭이라고 아우 조폭이 왜이렇게 체력이 뭐야 뭐야 이거 야쿠자야? 우왕 칠 들었어 기술이 느니까 보는 재미가 있다 야 꺼져 나는 걸어주면 뭐 땡큐지 뭐 싸움 일반인들도 때릴 수 있으면 재미있어 뭔 소리야 누가 나한테 신분거같아 아 나 미치검네 취객이랑 싸우라고 때려봐 오우 취객 와아호호호호 아 추정하게 빗물에 박아버렸어 아하 이게 아닌데 하하 많이 취했네 형님! 일어나시죠 형님! 핸드폰은 누랑 통화 중에 왔네? 비싼 술을 먹었군 걸리버 비싼 술을 먹었군 비싼 술을 먹었군 잠시만요 왜 자꾸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뭐? 뭐? 대신 가, 대신 가줘야겠네 또 오지락 부려야지 또 제3공원으로 대신 가줘야지 또 오지락 모왕이. 그렇지 딸을 만나야지. 얘 뭐하고 있는 거야? 너 뭐야? 하루카? 나가는 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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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사야 너 원조교제 이 새끼야. 아 형사의 딸이 원조교제라 인터뷰 좀 하자. 뭐죠? 아 네 너 아버지는 이러고 다니는 거 알고 있어? 아단 말야 야, 누구보다는 나는 내 몸을 함부로 올리진 않잖아. 어른이 얘기하는데 쟤 싸가지 없는 쟤 아마도 이상한 남자한테 빠져있다고? 쇼타로? 쇠아크라는 곳에서 남자한테 빠졌구만 그 남자한테 남자한테 빠져갖고 그 남자애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구만 원조교제로 아,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보면 아버지인데 아버지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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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의 뭐야 아, 지금 시간이 없다 아 아 아, 이 새끼들 죽어 죽어 이 새끼야 아 아, 이 새끼야 한 대씩 맞는 거 졸라 짜증나네 아 한 대씩 맞는 거 짜증나 기분이 나빠 일진들한테 맞는 거 그러면은 친구의 아빠의 딸의 남자친구의 일에 관여를 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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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리가 형편이 없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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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색 아 이 자리가 왜 이런 자 아 아 아씨 아 자리좀 좋은 대주 좀 주지 아 이 음병하고 별 풍선을 선물해야 될 거 같은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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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정면으로 아 정면에서 보고 싶다 야스 야스 이쪽도 좀 보라고 자고 있다 저거 더 본다 나간다 나가자 더 봐서 뭐하냐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을 더 했네 이거 쫑무늬야 이거 뭐야 아 더봄에 의체인이 있을 수도 있나 안경을 두고 와서 아 얘가 걔네 안경을 구하면 갖다 줘야겠다 너 뭐하냐 3만원에 괜찮은 정보 꺼져 디스패치에서 볼거야 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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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맞아 아아 뭐야 이거 잘타워 뭐야 아씨 이게 아닌가 케이시애끼야 질거 같아서 어쩔 수가 없겠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씨 하하하하 이기고 가야지 꺼져 하하하하 되게 골목이네 뭐야 양아치새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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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타코다 바이바이, 사요나라. 바이바이, 사요나라. 바이바이, 사요나라. 손님이 물어보는 뭐라고? 헉 다시 그렇다면 쇼타로가 있나 쇼타로의 친구이다 주문 잔말 말고 대답해 이새끼야 뭐 아 이새끼 아 이게 무슨 시그널이야 뭐야 그래 쇼타의 친구다 제일 싼거죠 제일 싼거 뭐가 싼지 가격도 안나와있네 12키 17년조 어? 뭐라고? 아 쇼타의 친구다 주문 주문 야마카지 25년을 줘 어 어? 호빠에서 일해? 이런 젠장 호빠? 스타더스트로 갔어 호빠에서 일한다고? 아 이새끼 이거 혼내줘야겠네 어린 놈 빨리 가자 이 정보를 얻으려고 이 정보를 얻으려고 여기까지와 아니 얘네들 궁금하게 핸드폰 두고 뭐하냐 아까 저 가게에 그냥 전화해가지고 아니 거기에 있냐고 뭐 없다 그러면은 아 진짜 뭐야 아 양아치새끼들 아 양아치새끼들 양아치새끼들 꺄 와 아 콧바에서 일을 해 어 누가랑 불렀어 어 뭐야 야 이 새끼들 아침 때가 어느 때인데 삥을 뜯어 야 일로와 정의의 사도다 새끼들 니네 뭐 야쿠자라도 돼? 어? 뭐 야쿠자네? 어우 조심해 조심해 야쿠자 싸움 잘해 아 뭐 아 형 형 형 형 형 별거 아닌 야쿠자구만 아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해겠습니다 고마워 덕분이야 어? 어? 뭐야 이거 아아아아 이 새끼 이걸 접착제라도 주는 줄 알았네 저런 애들이 아이템을 좋은걸 주고들 뭔데 이제 아아 나 진짜 어? 트롯킥이다 이 새끼야 어 이거 와 이거 썼다 흉기 가진 사람한테 쓰는거 내가 지금 썼다 대박 의도치 않게 트롯킥 아 이거 오오 오오 내가 의도치 않게 썼어 내가 그거 쓰려고 안했는데 써졌어 아 잠깐만 비켜 이씨 비켜 이 새끼야 비켜 임마 잠깐만 손님 누가 아까 손님 뭐야 이거 우전취식? 아 낼거라구 옥신강신 이봐 저기 어 도망갔다 뭐야 잡아 잡아 이거 어딨어 에? 누구지? 뭐야 잡았어? 뭐야 어딘지 알고 잡아 뭐야 무전취식 어딨어 왜 너네야? 뭐야 이거 니네 무전취식 아니잖아 뭐야 뭐야 주변에서 여자애들이 뭐 응원해줘 어 어 여깄다 찾았다 이 새끼 이거 부켓먹 어? 아 왜 안잡어 아 나와 여깄다 여깄다 뭐야 오 어 이 새끼 포켓서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나와봐 나와봐 우전취식 어딨어 여깄다 야 이 새끼야 잡았다 이 새끼야 질 나쁜 남자와 싸우게 됐군 너는 내가 혼내줄게 우선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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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그정도인가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일로와 이 새끼야 오늘가서 아저씨한테 죄송하다고 해 봐봐 아씨 고작 이거받았어 아 아 오질아퍼야 오질아퍼 아 오질아퍼 그래도 경험치 주네 경치좀 올려야겠다 경치좀 올려야겠다 라인 따라서 하는거야 체력은 요정도 멀리고 용이 습득이 안돼 용은 저걸로 습득이 안되고 기기좀 올리고 힘을 어차피 이 라인을 타야되니까 이렇게 파면 역시 오케이 연결 됐으니까 이거 왜 안되지 아 능력치가 부족한가 우선 가자 아 스타더스터 이봐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괜찮겠나 혼자 오셨나요 내가 누군지 아는거야 이 새끼야 여자는 아닌거 같고 우리가 하기는 호스트클럽이라서 안된다고요 야 어 이분은 카즈키씨가 아는 분이라고 인마 나와 들어가자 뭐 이렇게 말을 많이 오지랖퍼 그냥 들어가면 되지 이씨 어차피 호스트반데 뭐 볼게 있다고 이씨 어 쇼타라는 녀석 있나 데려와라 한심한 새끼 아 아이 말 안 아 저 제비새끼 저거 어여어여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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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테씨 이씨피 엣 야 어 이씨피 여기 아들 이 이게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줬더만 하여튼 자식새끼 저걸 키워봤잖아 어?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누구야 이 새끼들 빚을 줬다고 샷킹? 샷킹이 빚이구나 샷킹 어? AV 데뷔 샷킹이 내가 경찰인데 어? 그렇지 때마침 나타났다 여기 내가 처리할테니 빠져 샷킹이 오 짝패같아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컷 기다리지만 무서로 튕기로 안에서 다녀오는 이제 내 공도시를 남은 끝 안 했지 살아요며 깨도 중요하지옵나 미래를 손맛을 위하여 세상이 내게 필요해 나는 야일이 될 거야 어두운 세상에 쳐가면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다려 아멘 나는 야일이 되겠어 꺼진 윗바람 몰아쳐도 와호호호호호호호호 뿌렸지 않은 나의 뜨거운 가슴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으악 나는 그 아버지입니다 오 멋있어 너와의 버스와 얘기를 해 오 오 피 좀 빻게요 가버렸다고? 어디 간거야? 야 이 스토리가 끊이질 않네 피 좀 빻고 아 또 빚을 줬구만 아 다태가 딸의 빚을 갚기 위해 갔어 쇼타가 쇼타가 질 나쁜 녀석들과 어울린다 하하 방법을 구사해야겠는데 어 어 너 여기 썼구나 쇼타가 뭐라 그랬는데 사채를 썼다고? 가게 외상 때문에? 아 어딜 가나 사채가 문제구만 아 다음주까지 돈을 만들면 쇼타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멋있어 그레이 새끼 아빠를 사채업자 어딨어 핑크거리의 하나가다 빌딩 세상 멋있는 짓 혼자 다 하고 다니네 이런 사람이 멋있지만 이제 와이프가 있다 이러면은 집에 가면 바가지 긁히는 겁니다 미쳤어 미쳤어 정작 니 자식새끼를 굶어 죽는데 오지랖아 정치를 해 이 화상아 정치를 해 니 마누라 안 불쌍하냐 뭐야 이 미에로 뭐야 이거 향락 오 뭐야 수렴팩 용문신 뭐야 이거 다른거 다 보내 야 뭐야 얘가 엄청 많이 주는데 뭐 기술들을 포상 아이템 포상 엄청 많아 나 지금 대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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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받아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아이템 백 너 조용히해 딸년 보디가드 검은 양보 우와 잠시만 이거 금 접시 이런거 다 보내 이런거 이런거 뭐야 이거 주는거야 다른사람 도와 아까 남은거 그거 다 줘 이거 줘 이거 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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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네 가시네야 조용히 안나오냐 확 조용히 좀 해 cp교환 차를 만들수도 있나 cp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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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하고 다니네 잠깐만 이거 교환이 안되는데 교환할까 예스 오 예스 좋아 오 좋아 나 다 교환해 옆에 배틀도 있다고 나와 용건 없다 잠깐만 그럼 내가 받은거 한번 써먹어봐야지 잠깐만 뭘 내가 받은거지 이건 뭐야 뭘 받은거야 모터 귀중품 핸드폰 잠깐만 장비 용 오 오 와 이거 습득했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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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딱 반번에 습득하게 해줬구나 오늘 엔딩 볼걸요 엔딩보러 가자아 엔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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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저장 안해 그냥 해 저장 안해 안해 어 제 12장 제외 와 13장이 마지막인데 12장까지 왔으면 오늘 엔딩이네 12장까지 왔으면 이제 오늘 엔딩이네 가자마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따라오지마 아이씨 하루카 아노 히터 베팅노 센터에서 도와줬던 그 아저씨가 트라스탑 펜댄트로 데에 알려줬었던 음 어 저사람 그사람이다 이노끼다 이노끼 가자 그 하루카 초코보 일본어도 배우고 좋아요 이쪽이군 아 비켜라 좀 겁나 갈같이네 제 5대 오미연은 데라다라고 합니다 오미연아비에 카자마 형님은 비교씨와 같은 이유죠 저도 카자마씨에게 평생 갚아야할 은혜가 있어요 카자마씨가 기다리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야 타짜의 그 장면같다 타짜 여러분들 타짜 아시죠 타짜 타짜에서 마지막 배 그거있잖아 어? 이거 아닌데 이거 고생하셨어 하셨어 그 왕자 그 왕자 그 왕자 그 왕자 그 왕자 그 왕자 그래서 그렇군요 오미 랭고 본부장의 가타가기에서 도정관이에 사그리를 들어왔어요 특히... 니시키야말로요 니시키? 자, 카즈마 이 10년간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괜찮나? 네 과거 해상심 가겠다 그 여자친구의 미즈키는 유미의 어머니입니다 뭐라고? 유미는 유미는 유미가 미즈키라고? 어? 어? 그럼 니가 유미의 딸이야? 유미는 5년전부터 미즈키를 연기해왔대 이게 무슨일이야 와 유미의 어머니가 유미의 어머니가 유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유미의 어머니가 유미의 어머니가 아름다운 아버지 제 아버지 진구 진구? 진구? MIA 9년전 사진이라고? 유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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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유미가 영 mall 해바라기! 응? 가미나리... 기시키... 뭔 소리야? 내 핸드폰이네 아이씨 깜짝이야 이씨 흑미나리... 그리고 닌지마 그니지... 너희가 내 삶이 맞고... 그리고 닌지마는... 유미가 자신을 사는다 그녀는 일을 하는것을 잃은다 근데... 유미는... 왜 진구인거지? 진구인거지... 진구인거지... 통장에... 그 때... 유미가... 神宮と会長が? 正解を目指す神宮はセラから裏でバックアップを受けていたんだ。 神宮はユミに出会い恋をした。 そして記憶を失っていたユミは心の隙間に入ってきた神宮を受け入れた。 俺は止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もし神宮と幸せな生活が送れるなら、極道社会とは縁が切れるかもしれない。 運命を変えられる天気なのかもしれない。 そう考えるとユミの幸せは神宮との生活の中にあるような気がしたんだ。 そしてユミは神宮の幸運だ。それが遥かだ。 だが神宮のもとに総理の娘との縁談が舞い込み、その時席を入れてなかったユミは自ら身を引いた。 神宮のためを思ってな。 だがそれが歯車を大きく狂わせていったんだ。 所詮神宮が手に入れた権力は他人から与えられたものだ。 だが奴はそれを守るために少しずつ変わっていった。 自分の中では正当化しながら。 その後ユミと遥かは俺がまた面倒を見ていた。 そしてある日、セラに神宮から緊急の電話が入ったんだ。 セラ、手へ貸してくれ。まずいことになった。 何だ。 いいから来てくれ。 人を何人かやる場所。 いや、お前一人で来て欲しいんだ。 何なんだ。 死体を一つ始末して欲しい。 神宮は弾みで起こった事故だと言い張ったそうだ。 死体はフリーの記者で神宮のスキャンダル。 弓と遥かの剣で揺すろうとしてきたらしい。 セラは記者の家からメモや写真を奪い、全て灰にした。 だが神宮にとってまだこの事件は終わってなかったんだ。 これでもう問題ないんだな。 いや、もう一つ片付けなきゃならないものがある。 え? もう二度とこんな事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あと二人始末して欲しいんだ。 お前、もしかして。 セラ、これは俺たちの理想のためなんだ。 頼む。 神宮。 フレッド。 なんだけど。 何の人は誰だ。 彼らは連れだよ。 誰だよ。 彼らは怖かったよ。 彼らは見る。 彼らは信頼だよ。 彼らは来たよ。 彼らは偉えだよ。 彼らは封じる。 何やってるかわかってるんですか三代目 風間さんこれは神宮との約束なんです 女子供を犠牲にしてまで守らなきゃいけない約束ですか そんなもんがあるわけねえだろ 効果不効か ユミはその時すべての記憶を取り戻したんだよ ユミとハルカを 神宮なんてやろうだ 嫌な男子 俺はセラを説得し ユミとハルカを神宮の目から欺く工作をした そのためのミズキやアレス 俺とセラはハルカをひまわりにいれ ユミをミズキへと変身させた 任弁し 偽造屋を雇いユミの顔を変え 架空の戸籍や記録を作り上げてな でも親父さん なんでユミは東上界の百億を盗んだんですか あれは東上界の金じゃない 神宮の百億だったんだ 風間さん 島の組の連中がここはヤバいです 島のめ 無茶しやがる やっぱりゴライスし やっぱりやっぱり やっぱり 神宮の各家に 雷神下の zurück 、黒血か tule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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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あこれ何か努力や 何か努力を鈍て let's run ああ、ある ああ、あっと 누가 우리 편이야? 뭐야 뭐야 야 니네 다 덤빈다고 나한테? 너무 많잖아 어이 다 덤벼 와 너무 많은데 후우 불안다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톱이다 톱 좋아 톱 톱 와 와 야 전기톱부터 전기톱 뺏어 와 와 와 굴려쌌했다 도망가자 끝에 싸우자 와 전기톱 와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둘러쌌했다 와 피피 와 아 와 우선 먹고 승범 박치기 와 이거 어려운판이야 주워 그렇지 아 이거 탄소통 단독 단독 아 죽기 아 죽기 아 진짜 짜있나 죽어 죽어야 돼 오 죽었다 담배 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와 그치 됐다 그치 좋았어 다시 돌면서 돌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 죽기인데 죽기가 안돼 바람 좋았어 좋아 뺐다 오케이 뺐다 죽었다 다시 한번 역시 뺐다 좋았어 나삭 나삭 거의 처리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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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워져 어 뭐야 뭐야 누가 쐈어 어 씨 어디서 쏘는거야 어 저기있다 저기 아 던져 아 으아아악 씨 안돼 안돼 좋았어 피안을 사면돼 쏴봐 쏴봐 요리조리 요리조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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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조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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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조리 총 좋아 총 총없어? 총 어디써? 먹고 죽었어? 못쓰는거야? 뭐야 쟤나 뭘 던지는거야 얘 뭐야 일어나봐 뭐야 이거 오 두발 남았어 아껴 써야돼 오오오오 오 뭐야 와 던진다 아 치사한 놈들 안돼 안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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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크루우산 흐흐흐흠 훠흐흐흐흐흐흐흐흐흫 괜찮아 오 어 오 뭐지 奇竜 それと 風間 コソコソしやがって しまぬ 寺田はあんた 錦山裏切ってわしにつくふり見せてたけどな そんなん裏の裏まで全部お見通しや ずっと見晴らしてもろってましたわ くっ お前らといい 錦山といい ほんま 脇が甘いわ ガキはもらってくで お前らはここで島やけどな 島のよう 何や おめえさんも相当脇が甘いぜ ああ おお 何や おやじ おやじ ほんま もうすぐクリスマスですしね くっきょうなプレゼントをお持ちしました お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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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싸움이다 패싸움 우선 빠져 패싸움 때 빠지는게 게이든 나한테 말아! 우선 빠져 이씨 조무랭이든 아예 아 어두운 세상에서 가면 아무도 내 눈을 이루어준 거나 조직한 눈뿐이라면 나는 양이 되겠어 너 준비를 바람 몰아차고 두렵지 않은 나의 뜨거운 가슴 주저는 혼자일 뿐이야 주저는 내 눈을 이루어준 거라 아앗아 우연히 나를 이루어준 거라 우연히 나를 이루어준 거라 우연히 나를 이루어져 응 우연히 나를 이루어주고 지그니스는 인간의 눈을 이루어주고 하우시다 이루어지지 않아, 이 꺼지지 않는 둥뿐 기다려 아래야 나는 가인이 되겠어 이 꺼짐을 바라보라 쳐도 두렵지 않은 나의 뜨거운 바람은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진정한 이 시대야 진정한 이 시대야 제가 발견한 절밑을 안 뜨냐? 됐다? 좋아 반격 이걸 노렸다 일어나서 잡아! 잡으면 끝난다! 아씨 멋있게 끝내고 싶은데? 안돼 안돼!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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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아아아아! 와아아아아! 야아아아아! 와 피했어 피했어! 와아아아아! 와 큰일 날뻔했다 씨 아 씨 이게 뭐야? 와 빨리 쏴야 되는데? 텄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다! 왜왜? 오 등을 보이면 안되지 안돼 안돼! 꼭 이러면 뒤에서 꼭 안돼 뒤를 봐! 뭐 있단 말이야! 오!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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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 와아아아! 루마기게 뭐여 루마기게 뭐여 루마기게 뭐여 루마기게 뭐여 유미토 렛루마 약국은 진구가 내다 약 도전과 闇の金を洗ってた マネーロンダリング そんな 俺は奴を失脚させるために その百をも そしてユミは その計画に志願したんだ 弓か アレスに急げ カズマ 弓が危ねえ アレスに弓か そうだ それから これは 三代目の 遺言状だ 終わったな え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当にこれでよかったのか 神宮と手を切るには 奴が裏で溜め込んだ百億を取り上げて 失脚させるしかありませんから そうか でもこのままじゃお前も危なくなるぞ 一通しばらく身を隠したほうがいい おい おい 確かに 島根や西木山あたりは おいおい 後目狙って動き出すでしょう だが俺は東上界の三代目 逃げも隠れもす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 お前 もしもの時のために 遺言を預かっちゃもらえませんか 東上界の 未来が そこにある はい カズマ 俺はお前に 謝らなきゃならないことがある 許してくれ カズマ お前の 親殺したのは 俺なんだ ひまわりは 俺が 親殺した 子供のための 子供のための 施設 いいんだ いいんだ 親さん いいんだ 親さん いいんだ 親さん 俺どっち 俺どっち 親さんが本当の 親さんが本当の 本当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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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父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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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のが 親父が 親父でした 本当の 親父でした 本当の 親父でした 本当の 親父でした 本当の 親父でした 親父でした 本当の 親父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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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모님이다 제 13장 싸움의 끝 마지막입니다 엔딩이에요 아레스로 간다 스타도스트로 먼저 가달래 스타더스트로 가래 메세지가 왔다 누구지? 뭐야 능력 강화해야겠다 능력 겁나 모였다 마지막이니까 최대 능력으로 가야겠다 최 보다는 힘이 좋아 끝판왕이다 대박